안녕하세요. 맞아요. 오늘 다녔어요. 여러분 저희가 11시까지 여기 다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저희 페이스라인 마지막이라고 딱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혹시 결론이 없나요? 알아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저희도 같이 응원해 주세요. 알겠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 페이스라인은 어디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페이스라인 우리 페이스라인 우리 페이스라인 오늘은 러블리같이 못 생각해서 일찍 돌아가서 쉬었으니까 풀다. 우리 페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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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qué 몇 개 감사합니다.